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사받겠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좀 더 집중된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집중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렸다. 그리고 또 우리 팀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너무 공적인 이종찬 전도사의 모습만 많이 보여드렸다.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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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사적이고 굉장히 내면적인 진솔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저에 대한 좀 궁금한 점 물어봤거든요. 속 깊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왜 목사 한 수 안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아 이게 진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무한테도 솔직한 시간이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목사 한 수는 노회라고 하는 총회에 소속된 기관에서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노회 목사님들끼리 아 진짜 이거 부끄러운 저희의 또 민내시기도 합니다만 싸우는 일이 좀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회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건 얼마든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니까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분께서 나 이거 애들 강도사고시 받는 거 사인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마지막 날까지 해결이 안 돼서 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해결 안 된 거를 학생 대표인 제가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이걸 네가 책임을 져라. 갑자기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우리인데 갑자기 리더인 저한테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아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데서 안 받겠다. 이분들이 싹 표현이 물갈이가 되시거나 근데 이분들한테는 안 받겠다. 그래서 제가 안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깥으로 얘기할 때는 아직 장가를 못 가서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때 제가 했던 솔직한 생각은 저런 목사님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보다. 잘 됐다. 3학년 졸업한다고 강도사 받고 1년 있다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유의지를 믿어주신다는 판단 아예 내가 내 속도로 목회자 안수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되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40 정도 되면 그 소명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아마 2년 내로 결혼하고 목회 잔수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지 더 깊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럴 때 사역 유튜브 때려치고 싶다. 야 이게 지난 10년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요즘 들어 조금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누가 보실 때는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네가 진짜 이제 변했구나 이런 얘기 하실까 봐 제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는데 이제 구독자가 5만 명이 넘고 저희 청년부도 이제 거의 제적이 100명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이제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또 후원자분들의 후원으로 또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도 후원자분들께 정말 좋은 영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그만두겠다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진짜로 요즘에 와 더 잘할 자신이 없다 여기서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청년부 100명이 넘어가면서 이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되고 이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이게 다 해결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다. 또 유튜브 영상도 뭔가 더 좋은 더 신박한 기존에 없던 이런 걸로 이렇게 보답해야 될 것 같은 엄청난 그 부담감들 때문에 야 이게 팔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아무튼 이게 지금 뭔가 한계를 넘었다 지금 나도 전혀 이게 그만뒀 얘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직무를 다할 생각을 더 하면서 하지만 조금 이제 쉼 있게 더 이렇게 파이팅 있게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 출발! 전도사라는 직업의 무게로 인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랑 아직까지 싸우시나요? 와 이거 물어보시면 뭐지? 전도사인가?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철에 끝나고 저희 집에 가려면 이제 수의역과 쌍문역을 지나야 됐거든요. 그래서 수의역과 쌍문역을 지나가다 보면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어린 또래의 친구들이 쇼윈도우 안에서 술 마시고 게임하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고독했어요. 나 혼자 설교하고 집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이렇게 재밌게 노는 친구들을 볼 때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왜 저기 없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저도 사람으로서 어떤 욕망들이 있잖아요.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이런 게 어떤 굉장히 건강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강한 감정이 자꾸 죄의식을 느끼고 이제 그런 거를 쳐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을 제가 봤는데 되게 잘 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집에 막 냉장고도 집에 막 두세대씩 있고 외제차를 끄시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분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해도 가고 공감도 가고 왜 저런 상황이었는지도 너무 잘 알겠고 근데도 뭔가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알게 됐냐면 아 내가 이렇게 다 모든 걸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감정을 느낄다는 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대로 살아.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 근데 목회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회자는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을 느낀구나라는 걸 내가 제가 처음으로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목회자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불편한 부분이 싹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소명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감정을 내가 못해라고 하는 억누름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고 나는 이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고 충족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구나라는 걸 제 자리를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제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표자가 아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분명히 요구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언젠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서 요즘은 싸우지 않는다. 많이 해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받겠습니다. 이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말하지 못하는 비밀 미혼이라는 외로움과 늦어지는 이유 목회자 자녀의 두 마음이 궁금합니다. 아 진짜 결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부모님도 보셔서 제가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고3 때 어머니가 목사 한 수를 받으셨어요. 제가 목회자 아들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저는 이종찬이 아니라 목사님 아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 아들로서 수행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저를 소개해 주실 때도 더 이상 이종찬이 아니라 목사님 아들이잖아. 우리 목사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니까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목사님 아들인데 진짜 이상하고 좀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던 거예요. 도덕적 짐을 지게 되니까 얻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청렴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선택으로 청렴하게 사는 건데 내 아내와 내 자녀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도덕적 직무 속에서 청렴한 삶을 강요받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정말 잘해주고 최고의 것을 맛보게 해주지 못할 거면 나는 안 하겠다. 혼자 하나님 일하면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다. 제가 아내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말표현이 이상한데 돈이나 어떤 사치스럽거나 어떤 호화로운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녀를 사랑하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 부부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돈으로 해결해줄 수 없는 완전한 일체감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욕망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경험들을 함께 공유해줄 수 있다면 함께 가는 그 길이 정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1차적으로 하게 됐고 2차적으로는 내가 밥을 굶기지는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까지는 제가 마음이 좀 열린 상태인데 솔직히 아직 자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저랑 결혼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의 의지로 저와 결혼할 걸 선택하신 거지만 또 자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솔직한 속마음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더 이상 뚫고 나아갈 어떤 힘이 없다. 진짜 제 속마음입니다.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변화하면서 한계를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내가 좀 갈 힘이 없다. 맞는 게 저의 속마음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까가 저의 굉장히 주된 요즘 템하고 이게 지금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가 교회 상황을 보고 유튜브 상황을 보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유튜브에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시면 저도 더 큰 비전에 맞게 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의 작은 성공의 법칙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패러다임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대로 또 변화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어. 그럴 힘이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기도원회를 자주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 어떻게 보면 또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지금 여유가 나니까 이런 방심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힘이 나네요.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청년부 친구들에게 계속 이제 이 길을 갈 것을 더 약속을 드리면서 핀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서 있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Q&A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컷